자, 이번에는 링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HTML의 Hypertext Markup Language의 Hypertext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일반적인 텍스트랑 달리 누르면 다른 문서로 이동될 수 있는 그냥 텍스트가 아닌 Hypertext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이런 Hypertext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링크 기능입니다. 즉, 링크는 거의 모든 웹페이지에서 나타나고 사용자들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걸 Hyperlink, 원래대로라면 근데 그냥 짧게 그냥 링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링크는 HTML의 특별한 요소, 보통은 텍스트인데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링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주로 링크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지금은 이미지도 가능하다는 걸 알고요. 자, 문법을 한번 볼까요? 사실 이 링크에 대한 예제를 가볍게 한번 살펴본 적은 있습니다. 앞에서 기본적인 네 가지 요소를 배울 때 한번 여기서는 정식으로 한번 봅시다. A라는 태그로 합니다. 앵커라는 거에 약자로 첫 글자를 따서 앵커는 무언가를 정박시키고 또는 거기서 시작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A하고서 슬래시 A하면 그 사이가 링크가 되고요. 그 링크가 눌려졌을 때, 클릭됐을 때 이동될 사이트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속성, href라는 속성으로 a 태그, beginning 태그에 또는 소위 시작 태그에다가 넣습니다. 거기다가 url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url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브라우저의 상단의 주소창에 쓰는 그 주소 있죠. 그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w3schools.com 사이트에 html이라는 subfolder로 가라. 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클릭을 하면 이 사이트로 이동하는 거죠. http colon slash slash www.w3schools.com html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html 투토리얼 사이트로 유용해지는데 우리가 이 사이트는 누구랑 똑같은 거냐. 자, 이 브라우저를 잠깐만 주소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주소를 우리가 Ctrl-C, 카피해서요. 이거를 주소를 여기 브라우저에 넣었을 때랑 똑같은 결과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링크라는 개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href, 즉 하이퍼텍스트 레퍼런스라는 얘기입니다. 하이퍼텍스트 레퍼런스의 속성은 링크의 목적지 주소를 지정해 주는 거고요. 링크 텍스트는 바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즉, 이 내용이 바로 a와 슬래시 a 사이에 있는 텍스트가 링크 텍스트고 이 링크 텍스트 부분은 클릭하면 이 href로 이동하게 됐고요.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잠깐 했듯이 이 링크 텍스트는 텍스트만 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지나 또 다른 html 요소가 와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href, 그 하이퍼텍스트 링크의 주소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absolute URL과 그리고 relative URL을 쓸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볼까요? 주소를 쓸 때 주소를 전체를 쓰는 방식이 있고요. 상대적인 주소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주소를 쓴다는 건 뭐냐면 http, colon, 슬래시, 슬래시부터 시작해서 거기 바로 다음에 따라오는 내용, 이걸 다 쓰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http, colon, 다음에 오는 이 부분이 바로 웹 서버예요. 서버의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웹 서버부터 쓰는 것, 그거는 절대적인 URL이라고 그러고요. 그냥 상대적인 URL이라는 건 뭐냐면 어차피 로칼 링크면 같은 웹 서버에서 가져올 거면 즉, 이 주소에서 가져올 거면 그냥 거기다가 이 다음 주소만 써도 돼요. 그냥 html부터 써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이 example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 첫 번째, 이 html 이미지를 한번 우리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지금 보면 html 이미지라는 어떤 페이지가 들어왔는데 얘는 어디서 온 거냐면 지금 보세요. href 이퀄 다음에 http, colon, 슬래시, 슬래시하는 이 주소가 없습니다. 주소가. 그죠? 이 주소를 왜 안 썼느냐? 어차피 해당 서버랑 똑같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 친구는 지금 이 페이지가 보여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www.w3schools.com 밑에 html 폴더 밑에 어떤 파일이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위치에서 보여질 거면 어차피 이 폴더 안에 있으면 이 내용을 앞에 써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html 이미지라는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얘를 아, 이거를 구분을 해서 한번 두 개의 링크를 비교해 보는 게 낫겠네요. 그죠?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이걸 카피해서요. ctrl-c, ctrl-v 그리고 여기에 지금 주소의 앞부분 x에서 여기 앞에다가 써볼게요. 자,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단은 이 결과를 한번 볼게요. 지금 링크가 두 개가 있어요. 얘도 링크고 얘도 링크입니다. 첫 번째 링크는 어디로 가라 그래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파일 이름만 가르쳐줘요. html image.asp 이 asp라는 것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일종의 그런 서버에서 쓰는 그 html을 만들어주는 생성 프로그램입니다. 이 파일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뭘 가져와요? 이 페이지가 보여졌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다른 걸 가져와라 눌렀는데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얘도 http colon slash slash www.w3schools.com 밑에 html 밑에 있는 이 파일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 파일에 있는 위치가 바로 여기고 그 위치에서는 얘를 가져와도 똑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상대적인 그런 url을 넣는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절대적인 그러니까 서버 이름부터 다 써졌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다 혼용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런 상대적인 그런 패스 url을 쓰는 것이 좀 간편할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좋다라고 한번 해주는 거고요. 자 html 링크 컬러 앤 아이콘 자 이건 뭐냐면 사실은 링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활용을 해봐서 웹사이트 웹서버를 많이 활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인지는 다 압니다. 뭐냐면 마우스를 얹어놓으면 링크가 있을 때 마우스 화살표가 손 모양으로 바뀌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죠? 화살표가 손가락 모양으로 그리고 나서 링크의 요소의 색도 바뀝니다. 이렇게 이거는 특별하게 만든 거지만 보통은 어디 있나요? 아 아까 봤던 이그제암플 한번 바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링크는 검은색이 아니라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통 되어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파란색이 아니라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을 때도 있어요. 그게 뭔가 과연 그게 어떤 스타일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사실은 기본적인 디펄트 모든 브라우저의 기본값은 이렇습니다.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링크는 그 밑줄이 거지고요. 파란색으로 씁니다. 그게 바로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지금 보세요. W3C의 밑줄 거 있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얘는 내가 이 브라우저에선 적어도 지금 이 컴퓨터에서는 얘를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데 여기 보라색은 뭘까요? 바로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에요. 한 번 클릭한 적이 있으면 얘가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밑줄은 그어지고요. 그리고 활성화된 링크는 밑줄이 빨강색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눌렀을 때 그게 활성화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누르고 이동하지 않았어야지 클릭을 끝내지 않고 눌렀을 때 빨강색으로 바뀌게 포맷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바로 링크가 갖고 있는 특별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 스타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바꾸는 방법은 사실은 이 섹션에서는 안 다룰 겁니다. 여기서는 다루었는데 우리가 CSS라는 것을 배울 때 다시 공부할 거니까 이거는 잠시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시 또 배울 거고요. HTML 링크에서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속성 중에 하나가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타겟 속성은 링크된 문서가 어디에서 열릴지를 열릴 곳을 지정해 주는데 사용합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Try Yourself Example을 한번 눌러봅시다. 지금 Visit Our HTML Tutorial이 클릭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볼까요? 아까랑은 좀 달라졌어요. 그죠? 새로운 탭이 하나 열리면서 지금 이걸 탭으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죠? 이 탭이 하나 열렸죠. 이걸 껐다가 다시 할게요. Visit Our HTML Tutorial이 하니까 탭이 하나가 새로 열렸어요. 그죠? 탭이 하나가 새로 열려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아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보면은 이 링크에서는 새로운 속성이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타겟이라는 속성이 추가로 들어갔어요. A로 시작해서 슬래시 A로 끝나는 건 똑같은데 A 태그에 href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겟 이퀄 언더스코어 블랭크 그러니까 밑줄 긋고 블랭크라는 이건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HTML에서 이미 약속이 돼 있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단어를 키워드라고 그러는데 알고 있는 겁니다. 언더스코어 블랭크라고 하면 아 새로운 탭을 열라는 거구나. 그러면 아까는 왜 아무것도 안 썼을 때는 여기에서만 보였을까요? 그것도 약속이 이미 돼 있는 게 있습니다. SELF 셀프라는 키워드를 썼을 때가 바로 디펄트 값인데 그때는 언제냐면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의 그 썩 프레임 지금 이 문서가 보여지고 있는 그 프레임 에서만 보여줘라. 이게 바로 셀프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블랭크 말 그대로 새 거 하나 꺼내라는 얘기죠. 블랭크라는 거는 빈 공백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탑이라는 것도 있어요. 탑 탑도 마찬가지인데 결과는 비슷합니다. 탑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탑으로 하면 새로운 탭을 열진 않아요. 지금 보세요. 그 대신 현재의 탭에서 다 지워버리고 전체를 다 사용하라는 게 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탑 셀프 블랭크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원하는 목적은 달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 페어런치라는 것과 프레임 네임이라는 게 있는데 페어런치는 부모 프레임으로 열라는 거고요. 이건 프레임을 우리가 사실은 잘 안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생략을 한 거고요. 프레임 네임 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프레임을 사용해야 되는데 프레임은 약간 아웃 오브 데이트 됐습니다. 이제 유행이 좀 뒤쳐져서 그 기능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밑줄을 반드시 거어야 된다는 것 그거하고 블랭크 셀프 탑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원하는 기능을 다 구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example은 방금 전에 제가 구현을 했으니까 탑을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자 이미지로도 가능하다 그랬죠. 한번 직접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면은 여기에 얼굴 스마일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마우스를 올려놓으니까 손가락이 모양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링크라는 증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아 어떤 사이트로 이동하네요. 그 사이트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3schools.com의 그 html 튜토리얼 사이트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원문 사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링크로 쓰려면 일단은 이미지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img 택으로 우리가 다시 또 좀 살펴보긴 할 건데요. 이미지를 넣을 때는 src라는 속성값으로 이미지 파일 이름만 써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오는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크기 그런 거 조정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 smile.gif 라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거를 a로 시작해서 slash a로 이렇게 감싸주면 바로 이 이미지가 링크가 되는 겁니다.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가 그래서 얘를 눌렀을 때 이 사이트로 쓰는 방법은 똑같죠. href로 이동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파일은 이 폴더 안에 있는 이 폴더 안에 있는 또 다른 html 생성하는 프로그램 파일이 있어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뭐 너무나도 아주 스트레이트포드한 내용이고요. 자 html 링크 id 속성 자 이게 뭘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볼까요 html 링크 앵커에다가 id라는 속성을 쓸 수가 있습니다. id는 속성을 쓸 수가 있어요. 즉 html 문서 안에 즐겨찾기를 작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보통 html 페이지를 보면요. 굉장히 긴 페이지는 제일 밑으로 갔다가 제일 위로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서 오른쪽에 탑 투더 탑 위로 가기 밑으로 가기 이런 그런 링크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때 활용되는 게 바로 이러한 id 기능인데 또는 즐겨찾기 기능 북마크라고 부르는데 이 북마크는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즉 앵커를 쓰는데 a라는 태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a id 이콜 tips useful tips 섹션 가로 열고 닫고 슬래시 a a로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앵커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얘는 링크는 아니에요. 링크는 아니에요. href가 없으면 얘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색깔도 안 변하고 누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html 안에서는 얘가 누구인지는 알아요. 이 위치를 알아요. 이 tips 위치가 id 말하자면 식별자를 줬기 때문에 여기 위치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visit the useful tips 섹션이라는 이 앵커에서 보면 새로운 링크 하나 만들어져 있죠. 얘가 href 이동할 장소인데 하이퍼링크가 이동할 장소를 http 콜론 슬레이 슬레이 해가지고 주소를 준 게 아니라 이렇게 파운드 사인 보통 우리나라는 말로는 샵 기호라고 많이 표현하는 거 있죠. 이 기호 다음에 아이디 이름을 써주면 이게 어디냐면 이 문서 안에 tips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애가 있으니까 거기로 움직여라요. 그러면 그 위치로 이 html 페이지가 휙 하고 움직여버려요. 그 기능이 바로 이 아이디 기능입니다. 한번 이그젬프를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try yourself 한번 보면 자 지금 보세요. 오른쪽에 html 페이지가 하나 쭉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굉장히 긴 약간 긴 문장이 페이지예요. 링크가 있네요. 눌러보세요. 무슨 일이 발생해요? 챕터 4라는 곳으로 살짝 이동했죠. 다른 페이지로 간 게 아니라 현재 똑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이리로 간 거예요. 어? 왜 그랬을까? 그 누르는 곳을 한번 먼저 봐야겠죠. see also 챕터 4라는 것. 자, 첫 번째 줄인데 see also 챕터 4라고 돼 있죠. 얘는 앵커 링크가 설정돼 있는데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어디로 돼 있어요? 파운드 사인 c4 이렇게 시작을 파운드 사인으로 하면 아이디를 찾아가라는 뜻입니다. c4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애를 찾아가라 그래요. 한번 어디 있는지 볼까요? 이렇게 내려가보면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면 챕터 4라는 h2 엘레멘트에 여기에 a slash a 앵커가 하나 설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아이디를 c4로 줬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누르면 여기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한번 비슷한 행동을 한번 여기 챕터 6에다가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는 앵커를 넣는데 id equal 뭐 c6라고 한번 해볼까요? 얘는요. 얘를 아이디를 하나 준 겁니다. 그리고 앵커를 닫아야겠죠. slash a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링크 하나 위에다가 우리 또 하나 만들어 봅시다. 즉 똑같이 한번 카피해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냥 c4가 아니라 c6로 이동해라 챕터 6로 이동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써줬고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c리절트에 보면 자 이제 링크가 두 개 있네요. 얘는 c4로 움직이는 거고 얘는 c6로 움직이는 거겠죠. 밑에 걸 눌러볼까요? 따라 챕터 6로 움직였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앵커는 아무런 시각적인 변화를 주질 않아요. 그냥 아이디 위치로 내부적으로 알고만 있는 겁니다. 이거 챕터 6가 위치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또 링크예요. 그러니까 링크의 용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외에 또 내부 페이지 안에서도 마음대로 움직여 다닐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베이식 노트 유용한 팁 하나 살펴보시면 되고요.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자, 엑서사이즈는 한번씩 같이 해볼까요? 엑서사이즈 1 자, Make the link below to move www.w3schools.com 여기 보면은 Visit our HTML 튜토리얼을 눌렀을 때 w3schools.com 사이트로 이동하게 만들어보래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다 아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번 타이핑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생략한 설명이 있는데 요건데 끝날 때 그 슬래시를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바람직합니다. 어떤 사이트로 이동할 때는요. 자, 그런 다음에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w3schools.com 사이트로 당연히 잘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완성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되도록 엑서사이즈 2 볼까요? 요번에는 그 change the link below to a local link 이걸 local link 로 만들어보래요. 그러니까 html image 라는 이 링크가 작동이 돼요. 그러면은 html images 라는 파일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absolute path를 쓰지 말고 relative path를 쓰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지금 페이지가 www.w3schools.com 사이트 밑에 html 밑을 보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같은 폴더에 있는 거면 요거를 생략해도 돼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얻어질 거니까 한번 실험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실험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엑서사이즈 3 자 이번에는 change the link below to open in a new window when it is clicked on 자 우리가 눌렀을 때 지금 여기에서만 요 작은 썩 윈도에서만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윈도 하나를 오픈해서 보여지게 만들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겟 프로퍼티를 쓰면 되죠. 타겟 이퀄 언더스코어 블랭크 밑줄 블랭크라고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새로운 브라우저 하나 창을 띄워서 탭을 띄워서 보여주죠. 바로 그거를 실험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타겟 이퀄 언더스코어 블랭크 자 4번 문제 풀어볼까요? remove the 언더 라인 from the link below 아 이거는 우리가 스킵한 배우지 않은 스타일 내용이니까 이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아 이거는 아니네요. 자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이 IMG는 그냥 그림입니다. 그림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링크로 만들래요. 어디로? www.w3schools.com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이미지 앞과 뒤를 우리가 앵커로 감싸주면 당연히 되죠.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동될 주소는 가장 단순한 링크 하나 A라는 링크 하나만 다 배운 겁니다. 좀 더 자세한 기능 같은 걸 살펴보려면 살펴보면 되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여기서 오늘 다 배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